본인 뭐 결정할 거 있어요 아니 없어 근데 정보를 왜 하니 너는 따라왔어요 어 재미 삼아 오면 안 돼 어 이게 이게 신경 쓰여요 아니 어 눈치를 살살 왜 봐 뭐 맞춰주길 바라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보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안당기주야 본인 일하세요 저요? 네 일해요 어떤 일 하셔 부동산이요 근데 본인 혹시 남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올해부터요 네 24년이잖아요 24 25년 26년 신랑 성씨만 대보세요 김씨요 몇 년생이세요? 80이요 자 안당기주 그냥 나는 돌려치기해서 전 못 봐요 지금 나라천 대주랑요 우리 안당기주가 공방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공방이 뭔지 알아요? 부부 사이가 무늬만 부부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당기주가 밖으로 돌던 나라천 대주가 밖으로 돌던 이해하셨죠 밖으로 돌 일이 지금 천하 없어도 2년에서 3년 수에 있다 그러시니까 본인도 조심하시고 나라천 대주도 조금 조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본인 개인 타이틀을 갈고 지금 영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에 소속돼 있어서 하나요? 제가 대표예요 대표로 계셔 근데 지금 올해 내년 올해 올해 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답답증은 있으실 거야 답답증은 좀 오실 거야 그 다음에 본인 자체가요 돈이 이렇게 조금 흐름이 조금 있잖아요 한 번씩 좀 터덕터덕 이렇게 유동성이 있지 않고 묶여있으시거든 묶여있다는 말은 돈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돌림이 그래서 한 번씩 쪼들린다잖아 쪼들려요 이게 굉장히 많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남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힘들어 죽겠고 남들이 모르는 고민이 좀 많아 근데 자존심이 세니까 말은 못해 이해하셨지? 그게 조금 지금 많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본인이 조금 올해는 나를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되는 수전이다 왜냐면 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운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다 본인이 올해 47살이야 근데 올해 운을 조금 받아놔야 돼 받아놔서 왜냐면 지금 본인이 대조님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지금 결혼하시 몇 년 되셨어? 13년 13년 세월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안단 기주가 고생한 게 너무나 많아 지금 본인이 노력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기여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내 성주도 세단 말이야 안단 기주 성주도 그래서 이 안단 기주의 성주를 좀 자정을 좀 잘 시켜놓고 운을 받아놓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운이 뭐냐면 이 성주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 운을 받아채내야지만 윗줄에서 내려오는 운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성주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 운을 받아채놔야지 올해 본인이 기운을 조금 돌려서 내년도 괜찮고 내후년도 괜찮고 해서 조금 53살 정도 되면 좀 안정기가 조금 찾아오신다 그러시거든 그래서 이 운을 조금 많이 조금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나라천태주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은 사이가 좋은지 어쩐지 좋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역할을 조금 많이 해야 돼요 이 대주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누나의 역할도 해야 되고 와이프의 역할도 해야 되고 연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애기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는 다방면에 팔방미인이 돼야 되는 자리가 본인의 자리다 이 대주를 할 때는 그래서 얼개구 설개구 살아야 되는 수전이다 그래서 남편 단돌이도 잘해야 되고 나도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잘 막아야지만 3년 세월에 밖으로 도는 일이 둘 다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 이해하셨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이 일이 제 적성에 맞아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지 근데 본인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하면 되잖아 슬럼프는 누구나 있을 수 있고 지금 상황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침체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본인이 딱 그만둔다 이 소리에 딱 답이 안 나와 맞아요 그러면서 뭐한테 무당한테 물어보니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형편이 좀 나아져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올해의 운은 좀 받아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본인 운을 받아서서 낚아챌 수 있다 그래야지 본인이 내년 괜찮고 내후년 괜찮고 고비가 조금 다 수월하게 좀 넘어가신다 왜냐하면 돈을 만질 수 있는 여권은 돈도 이렇게 불려나가야 되잖아 이 여권은 지금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 있어 막 갖춰져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지? 근데 이 테두리 안에 울타리를 갖다가 튼튼한 거를 세워서 나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제대로 원활하지 않고 유동성이 없대잖아 돈이 윤활이 안 된다는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냐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될 게 서로 만불리듯이 톱니바퀴 돌려야 되거든 근데 내가 뭐야 지금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빤씨야 하는 게 없고 오씨야 하는 게 없는 데다가 자꾸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내가 막 우울한 거야 그래서 본인은 지금 어떤 거를 하셔야 되냐면 얼굴을 지금 47수에 운이 들어올 때 고치면 안 돼 그러니까 수리를 하면 안 돼 그러나 뭐로 해야 되냐 그냥 피부과 가셔서 관리는 하셔도 돼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너무 고집스러운 게 여기가 다 모여있거든 눈 밑에 지금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좀 했거든 눈 밑에요? 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지방같은지 이렇게 막 이렇게 더덕더덕더덕한 게 조금 있어요 여기가? 여기 눈 밑에 여기가 다크서클이라잖아 어 맞아요 어 그거 본인 고민이잖아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지금 어떠냐면 우울증 걸린 여자 있잖아 어? 그 여자처럼 막 보여 그래서 그냥 그거 피부과를 좀 가셔서 상담을 좀 해보시고 왜냐면 기운도 내가 불러들이는 거잖아 옷 색깔도 내가 어떤 거를 입느냐에 따라서 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치? 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얼굴에도 화장법이나 아니면 지금 눈꼬리가 본인이 많이 처졌어 어? 이게 눈이 이렇게 처진 눈이야 웃으면 되게 예쁜 눈인데 잘 웃지를 않아 웃을 일이 없어요 어 근데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여기가 지금 꺼물꺼물 단단 말이야 눈 주위가 근데 이거는 의료적으로 할 수가 없대요 어 그래도 가요 왜냐면 또 기미까지 꼈어요 여기 환 대안장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해 보이지 아 그치?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지금 본인이 본인 관리 안 하시잖아 아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도 근데 난 내가 봤을 때는 하고 있으면 이 상태는 안 돼 아니요 요새 피부과도 다니고 있어요 어 근데 더 다녀 어? 어? 음 이렇게 여기 지방을 조금 빼든지 왜냐면 여기가 지금 광대가 엄청 나왔거든 본인이 살쪄 좀 응 살 빠져도 그래 근데 살 빠지면 파바라니 처진다 팔자랑 이해했지? 가서 하라고 그냥 돈 아까워갖고 막 손 덜덜덜덜덜덜 덜지 말고 예? 사회생활 하니까 그리고 올해는 운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운이야 이해하셨지? 그리고 3년은 본인이 남편 단돌이 잘해야 되고 내가 일도 정말 잘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돌게 돼 있어 이 집은 이해하셨지? 예? 그 얘기는 뭐냐 부부 금술이 보기에만 이제 감옥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막 고호하는 부부의 금술은 또 아니야 본인은 알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노력하셔야 되고 대주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주는 분명히 대우는 좀 받으셔야지 내년 내후년부터 걷어들이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파봐봐 키알차가 꺼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대환장이지 얼굴 보면 심란심란 구심란 쳐다보고 있는데 구심란이래 맞아요 많이 지쳤어 지치지 마 맞아요 그 다음에 옷도 또 이쁘게 키가 크잖아 일단 세영이 이쁘게 입고 다녀 그냥 왜 이쁘게 입고 좀 파이팅을 하고 조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안당 기준 얼마든지 충분히 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하시고 있으시잖아 그렇잖아 내가 내 기운을 깎아먹고 있는 거야 지금 몸이 컨디션도 안 좋고 응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그건 상관없이 노력은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운은 받으셔야 돼 왜냐하면 안당 기준은 충분히 이 지금 걷어들일 수 있는 운을 갖다가 계속 내가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느낌 돈은 벌고 싶은데 열심히가 없는 거지 그렇네요 딱 표현을 하자면 맞아요 맞아요 돈은 만지고 싶고 세고 싶어 근데 열심히가 없어 그렇네 그냥 애가 타가지고 혼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내 얼굴은 안색은 눈꼬리는 더 처질 것이고 그냥 죽상을 하고 앉아있고 뭐 손님이 와도 옛날 같았으면 빠샤 해가지고 막 이거 하실래요 저거 하실래요 머리가 팍팍팍 돌아야 되는데 이 총기도 떨어진 것 같고 속도 떨어진 것 같고 말빨도 안 세워지고 시간 땅 기주가 그래 맞아 하기 싫어 그냥 아니 하기 싫은지는 않은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운을 조금 받아야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빌어서 좀 내 운을 좀 받아 쳐 내려가야지 본인이 솔직히 옛날에도 잘 됐어 잘 됐는데 본인이 지금 그 운을 지금 지금 낚아채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치는 거지 그치 그치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신점을 막 믿지도 않았고 사실은 아니요 믿어요 잘 보러 다녀요 그러니까 근데도 뭐를 하거나 막 이러지는 않잖아 정성을 들이거나 보고만 다니잖아 그치? 근데 하라고 하는 거는 하는 게 본인이 속도 편하고 보여지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전만 봐서는 우리 한번 병원에 가서 일단 피부과 가봤잖아요 앞에 가서 뭐 해 당신 얼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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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있으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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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세 가지를 권유를 하잖아 거기서 내가 초이스 하는 거잖아 하고 싶은 걸 골라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고 나면 또 어때? 그냥 기분이 또 좋으니까 또 헤헤헤헤 한 달은 또 이러고 다닐 거란 말이야 그게 유지되는 뭐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했어요 병원하고 똑같다고 점은 문진보는 거하고 똑같고 들여다보는 거하고 똑같지 실질적으로 뭘 어떤 의술적인 게 들어간 행위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아닌가요? 맞아 근데 운이 들어왔을 땐 받아야지 된다 안 된다? 받아야죠 받아야지 된다 이해하셨지? 네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